마우스 감도에 대한 감이 안 잡히네 칼지랄 할 때는 좀 느린 것 같다? 근데 평소에 서치하고 줌 땡겨서 쏠 때는 빠른 것 같아 칼이 뭔가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프리덤 들어왔다 어 봤어 글빙 겁나 쏘네 뭐야 밸바토스한테 당하고 있었어 밸바토스 금방 내가 굴빔 세 번 언제 들어왔냐 밸바토스는 그냥 기술적으로 돌아와 버린 것 같아 오케이 와줘서 고맙습니다 녹이십시오 어디 찌사란테.. 아니 빠사란테 와가지고 칼을 기었네요 하지만 이길 수 있어요 예상했어 야 확실히 이 빠사리 따발이 박히기만 하면 딜이 미친듯이 들어간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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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 오메 와 신출 기모라네 저기 안 보인다 빠사르라면 시야가 좁아져 확실히 이번엔 기필구 성공해요 어차피 나 세 명한테 썰려.. 세 명한테 지금 적배풀장 개피네 오케이 오케이 얌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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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은 맛있어 방패 피 쓰지마 아깝잖아 내가 도와줄게 피 어 방패 한 방이면 죽는걸 왜 피를 쓰고 그래 나 없다 나 없다 없는 척 없는 척 아 씨 두 번 봤다 프리덤 깜짝 놀랐을거다 아쟈아 진필이다 이 자식아 프리덤 그냥 죽었어 보고있다 지금 뒤에서 보고있다 지금 뒤에서 요 요 둘 다 나가 떨어졌어 와 아 발바 노리고 있었는데 아 칼 짧다 그리모어 그리모어 진필 피하고 발바 토스한테 과연 죽을 것인가 아이고 뭐하냐 너 두 마리 앞에 놓고 상담하고 있어 빠사리가 진짜 깡패인거 같애 빠사리 타면 두려운게 없네 어우 씨 이 자식 빡쳤다 필살이 나한테 맞고 너만 보고 미친듯이 들리잖아 운노의 필살기다 저건 운노의 필살기다 저건 빠사리가 진짜 좋은게 음 필 쓸거 같은데 어어 부스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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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필 날라왔다 나이스 고마워 나이스 다운 빠사리가 맷집이 세 근데 바드 때문인진 모르겠는데 맷집이 엄청 세 프리덤한테 맞아도 별로 안다네 몇방은 부활했어요 이번엔 진필구 성공해요 알고있어 빨리 빠살도 진필이 나와야 더 재밌을텐데 아 아직 진필 없어? 필크리에 이 계정에는 아직 아 계정이지 요거나 드세요 아 아 아 발바투스 왜이래 에이치피가 부족해요 회복을 해보는건 어때요? 잘 슬슬할 아 아 젠장 내가 쓸라그랬는데 뭔가 나를 향해 쏘는 필살기 소리 같았어 오 살았다 죽어봐라 아이 끝났어 야 마지막에 죽지도 않고 살아남는데니까 빠세 안돼 아이 빌 또 하나 뺐다 아 1등 해야돼 개피좀 들이대주세요 죽어 죽어 아유 어시아나 딸린다 그 후 뺐다 어우 나 접을대야 어시스트만 존나 많고 오히려 4% 모자라서 아직 진필 아니네 atic 아 아이 아냐 감사합니다.